배우 유진이 베트남 여행 중 근황을 전했다. 유진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조잉 마이 페이버리트 시즌 너브포이 아니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또한 유진은 평생 여행 동반자라며 기태현과 함께 찍힌 진을 공개하기도 알콩달콩한 부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유진은 배우 2011년 기태현과 결혼 슬아의 딸도 명을 두고 있다. 한편 유진은 배우 2011년 기태현과 결혼 슬아의 딸도 명을 두고 있다.